히히, 갓! 요훈 아니요, 훈인데요. 숙성 이럴 이럴 뭐? 교훈 더블 에이 지노 풀었어야 한다. 쥐 야오, 그까짓 딥으로 가미압 어 정리 승괄화 한 방은 1번 텐션을 죽인다. 2번 방송을 한다. 한번 옥실을 한다. 1번이 너무 어려운 아이, 88번은 장송이다 보겠습니다. 장송이나 보십쇼. 에이아! 교훈 4평 강행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육강렁이 아파라 롤 롤 롤롤 롤 롤 롤 롤 롤 롤ɡ롤 난 강화되있어서 갈기 애매하네 아이 뭐야 이게 딸파다 오고 달려 지워 저거 너로스 배고프다 너로스 밥주어 안 줄 거예요 어때요 어 디딤트 강력한 아니 뭔데 이거 몰카임 개 어이없네 와 뭐 거지같은 개 어이없네 개 어이없네 개 개 아이없노 에잉기 어 여기가 구도가 빠지네 쪼개는 가명 너로스 배고프다 너로스 밥 줘 벅벅 4 5 아 아 으 5 . 보물이다 이 효과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기름 짜버렸네 이 효과는 막히나? 스넥코어 왜 이렇게 잘 떴냐 전등 엘리트 엘리트 그런데 유무를 안 두는 어니? 내 평이야 휘갈김이야 김휘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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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 내 충돌강타 내가 임마 내 충돌강타 지배천신성모독 선신이라도 되겠다는거야? 내 충돌강타 내 충돌강타 내 충돌강타 내 충돌강타 아멘 신성이다. 매돌? 앙섬 공짜 신성이면 먹을만한 사는 것. 이런. 공짜 신성이다. 나약한 자식. 여우그까지 팀으로 가미와. 타륜. 마요. 마요랑 맹공. 둘 다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. 안 이걸 봤네. 선신 개늦게 나왔어. 휘걸기 밀엄. 비행기. 서랭이 이벤트. 아니 내 최대 체력이. 가방. 구복. 구복. 하나 해야지. 온틈절. 다마루 까비. 채우기. 아니 뭐 이렇게 안 나오냐. 천천히 재생 힘이 세면 힘 포션은 필요 없지 않나 잘 못채고 강화 다 했나? 마요랑 구복 강화해야되네 교훈을 봐야만 간다 다 했나? 39 매요 저주인형 시드 어큐드 되는지 모르겠어 펀치인 진짜 개 늦게 나오네 마땅한 딜카드가 없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당신은 벽에 검을 꽂아 매달리는 것에 성공하여 안전한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뭐? 어우 달팽이 그 겸 첨탑엔 왜 달팽이 같은 애들이 존재하는가 오우 벽 너도 당해봐야 알짓 멘 그응 기턴 없어 너도 당해봐야 час 너도 당해봐야듯 너도 당해봐야듯 ent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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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이다. 애갓! 충분히 이기겠지? 아유, 보셨나 먹었다. 크루스트잇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옛 토전 생식기간과 게임에서도 물타길래 제 회사도 그냥 물태웠다고 난리시오. 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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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...